어... 많이 울었어요, 윤수가. 그러니까... 어... 저한테... 어, 쉬라고.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어떡해. 자기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소리를 질러서라도 엄마를 깨우지 그랬더니 엄마, 잘하고요. 그래서... 그때 미안하더라고요. 남자 포는 순위가 1위가...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제일 첫 번째는 딱 보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준비한 곡 이상형 월드컵. 아, 재밌겠다. 재밌겠다. 방송에서만 봤던 건데. 짜증난다, 짜증나. 아휴, 술을 먹으면서 해야겠다, 진짜. 내가 들을게. 내가 들어, 어. 자, 죄송합니다. 왜, 왜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자! 자, 샘팩트 아니면 유재석. 자, 샘팩트 아니면 유재석. 매우 인기의 인석과 진짜 인석이 되죠. 아, 선생님 사진이에요? 되게 잘 나왔네. 잘 나왔대. 어, 이 사진 좀 옛날 사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축축 빵빵이 났을 때 이게 약간 터질 것 같은 과일? 아, 인기 많으셨을 때. 안타깝게. 선택하세요. 당연하죠. 이렇게 외모만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 딱 그냥. 그냥. 난 여기. 오~! 말도 안fast 싫어. 이거 왜 안 하라고 했어. 저는 유재석 님. 솔직하다, 솔직해. 자. 응. 여기 이영진. 네. 그리고 여기 그 호탁. 난 허경환. 진짜? 응. 몸 안 벗네 매. 못 벗은 거 아니야 나는 얼굴 말한 거 같아. 지금 봐봐 옷 다 벗었잖아. 아니 나는 얼굴 머리가 얼굴. 옷 벗었잖아. 어쩔 수 없이. 자 우리 정성 씨하고. 너무 힘들다. 어 누구예요? 너무 힘들다. 어떡해.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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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겨서 나올 때 난리 났어. 지금 여기 같이 있는 시간은 텅 틀어서 정말 제일 황당했어요. 그럼 정호사님. 아이고. 정호사님. 정호사님. 어떡하고 좋아. 어떡해 못 쳐다보겠어. 어떡해. 어떡해 못 쳐다보겠어. 어떡해. 지금. 지금. 누구야? 누구지? 박보검님. 약간 미남. 미남 스타일. 아 저의 이상형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약간 꿈꾸는 소년 느낌. 아. 누구예요 그거? 털은 어때요? 털은 어때요? 털은 어때요가 뭐냐? 아니. 싫어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건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 근데 만약에 남자친구가 털을 그 이렇게 코수염 이런 거 기르고 싶다라고 하면. 뭐 선택이니까. 존중해 이러고 안 만날 거 같아요. 아. 미소년 이런 사람들은 털이 잘 안 나 그리고. 아니죠. 미소년 이런 사람들은 털이 없어 잘. 이렇게 막 새님처럼 나고. 어차피 안 나. 나은 얘기 아니야. 털나는 남자 많잖아. 결승전 남았는데. 결승전인데 강동원하고 장우인데. 강동원님. 강동원님 그 리즈 시절 보면 꿈꾸는 소년 같은 느낌이 많아요. 꿈을 꿔야 돼 꿈을. 자. 결승전. 어떻게 해. 샘 해밍턴 공유. 지금. 도깨비 대 선배님인 거예요. 도깨비. 도깨비랑 붙은 거예요 지금. 결승전. 어떻게 해. 도깨비 대 선배님인. 도깨비 대 선배님. 오. 샘. 오. 야 이게 지금 방송 이제 조금 느낌이 왔네.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된 게 아니야. 하루 이틀 지났으니까 방송 어떻게 하는지 아네. 오빠도 고르실 거 있어요? 아 진짜요? 오와. 뭐랄까요? 어머.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이 사진이 어디서 났어 이런 사진이. 아 놀랬어 놀랬어. 깜짝이야. 사진 정말 놀랐다. 내가 오늘도 깜짝 놀랐어 지금. 정유미다 정유미다 정유미. 정유미 선택하겠습니다. 좀 많은 분 있어요? 전혀 없어요. 생각이 아예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잘 모르겠기도 하고 기회도 없고 그냥 전혀 그럴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재현에 대한 생각은 해봤을 것 같은데요. 저는 현재는 전혀 재운 생각이 없어요. 그게 저를 배제하고 아이만 봤을 때도 제가 만약에 경제적인 능력이 상실됐을 때 새로 결혼하신 분이 꾸려나가야 되는 가장이 되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제 아이가 눈치를 보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그게 싫더라고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회사 다니고 내가 벌어서 아예한테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나도 애가 있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애가 있으니까 누군가하고 얘기를 섞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었지만 제가 등원을 시킨 시간이 보통 10시, 4시잖아요. 그 시간에 데이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시간 말고는 또 안 되고 주말은 절대 안 되고. 그렇죠. 애가 있으니까. 이런 게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제가 만약에 저녁 약속이 잡혀서 뭐 애를 저희 엄마나 이모가 봐주는 사이에 나가야 된다고 하면 저는 그런 약속 자체를 만들지 않아요. 해가 지고 나서 내 아이가 저하고 떨어져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밤에? 밤에? 그럼 밤에 약속 아예? 아예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근데 제가 이제 아이 출산하고서부터 약간 지연수라는 이름이 너무 멀리 가버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본캐가 민수 엄마고 부캐가 지연수인 그런 상황을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그냥 뭐든지 다 아이가 먼저 아이를 위해서 이제 이게 그냥 제 스스로 그거 말고는 제 인생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헛헛하지가 않았어요. 뭔가 오늘 하루도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나면 그냥 다음날 느꼈을 때 나의 어제가 꽉 찬 느낌? 그래서 좋았어요. 그래서 좋았어요. 저도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아이한테 올인하는 게 좋은데 조금씩은 아이들은 금방 크잖아요. 엄마랑 계속 아이도 있고 싶지 않아요. 은근히 좋아요. 조금 더 크면 엄마 난 같이 있고 싶잖아. 혼자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내 취미생활, 내 생활 다시 찾기 시작 안 하면 정말 깔끔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꼭 안 만나겠다는 안인데 약간 관심이 가는 스타일이 홀 어머니께서 자란 남자분들하고 좀 친구가 되고 싶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한테 이런 성장 과정이나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를 모르다 보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해주시는 게 제일 편하고 좋았어? 이런 걸 좀 물어보고 싶어서 우리 어머니 저를 혼자 키웠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아빠 아니어도 약간 그 남자 존재감은 뭐가 옆에 있어야 돼요. 전혀 없는데 큰일이 뭐 주변에 저한테 영향을 끼쳤던 그 삼촌 한 명이 있었는데요. 뭐 면도하는 방법이든 맞아요. 정말 그런 기본 생활이 정말 친한 남사친이든 뭐 친척이든 누구 정말 있으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엄마한테 말하기 좀 부끄러운 일은 있으면 남자한테 말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텐데 맞아요. 위생을 위한 방법도 여성하고도 다르니까 나이 목도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엄마한테 하기 힘든 건 아빠한테 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지금도 그런 존재감은 언젠간 잦아야 돼요.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그 엄마한테 말하지 못하는 부분을 얘기할 사람이 필요하겠네요. 지금 보니까 뭐 이런 저런 얘기 많이 했지만 근데 지금 큰 고민이 있을까 또 이제 내년부터 애들이 학교를 가잖아요. 제가 늘 아이하고 같이 있어줄 수는 없으니까 아이가 저하고 떨어져 있는 학교 생활 동안에 오해나 그런 상처받는 말들로 인해 친구들한테 놀림 받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그럴까 봐 그게 너무 걱정이에요. 새로 들어가는 학교가 즐거워해야 되는데 갑자기 무서운 곳이 되어버릴까 봐 되게 요즘은 뭐 그런 거 흠도 아니야 그렇게 선택한 사람이 많아 라고 하는데 없어요. 제 주변에 보면 그럼 그전에 악플 되게 많았잖아요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럼 그런 거를 그때 당시에는 그럼 다 어떻게 뭔가 되게 물어보거나 상의를 하고 싶어도 없으니까 말하지 못하고 그냥 혼자 삭이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진짜 내가 잘못된 건가 라는 자책을 엄청 많이 하게 되고 그때는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점점 가까워져요. 모르는 사람이 됐다가 친구가 됐다가 내가 매일 보는 사람이 됐다가 너무 무서워서 아무하고도 말을 섞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렇게 궁지를 모으는데 벼랑 끝에 몰려서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그때 처음으로 진짜 죽기 살기로 살고 싶었어요. 아 나 되게 살고 싶은데 어떡하지? 정말 왜 저라고 할 말이 없겠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혼자 참고 삭혔던 것 같아요. 이번에 되게 큰 걸 겪었어요. 그냥 거사를 치르듯이 정말 나를 위하는 친구가 누군지 확실하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근데 인간관계가 좁아도 그냥 좋은 사람들만 좋은 사람들도 오히려 그냥 민수엄마인 저로 그리고 그냥 인간지연수로 보는 사람들은 저를 믿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일은 나중에는 다 결과가 나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삶을 살면 시간이 오래 걸릴 뿐 그냥 나를 다시 재평가를 하거나 오해를 풀거나 하겠지. 힘든 시간 좀 다 지나간 건가요? 지금은 저는 좋아요. 그러면 된거죠. 뭐. 마음이 뭐 불편하고 그런 게 아예 없진 않지만 그냥 그래도 예전보다는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민수 지금 잘 지내고 있죠? 네.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네. 너무 행복해하고 제가 예전에 민수한테 늘 했던 말이 엄마 아기여서 너무 고마워 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민수가 엄마 아기여서 감사해요 라는 말을 많이 해요. 어떡해. 어떡해. 너무 예쁘다. 진짜 감동이 어떡한 거 같아요. 빛이 좀 있었잖아요. 그 빛은 방송이랑 두 군데를 다녔었거든요. 예전에 투잡. 네. 투잡으로. 그래서 3일 출근하고 이틀 출근하고 해서 방송을 하면서도 안 그만뒀었어요. 3일 3일 이틀 하면 거의 주말에 촬영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그렇게 쉬지도 않았네요. 네. 쉬지 않았어요. 아기는 그때 아기를 회사를 데려갔어요. 어쩔 수 없어서 돈을 진짜 그때는 만원도 안 쓰고 막 짝짝같이 모았었거든요. 그걸로 싹 모아서 그걸 다 해별을 했어요. 우와 저희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짜 힘들으셨겠다. 네. 그때는 되게 조급했던 게 내년에 당장 학교 가는데 내가 빛은 이렇게 있고 나 진짜 이러다가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겠다. 내 아이 지켜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잠을 안 자도 먹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로지 목표가 이 빛을 갖고 그 아이한테 덜 걱정시키고 싶은 그 마음에 6개월 정도를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6개월 동안 쉬지도 않고 빚은 다 갚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많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건강에 문제가 왔었어요. 제가 8월달에 집에 있는데 등이 한동안 되게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처음에는 가래가 낀 줄 알았어요. 자꾸 올라오길래 쿡해서 뱉었던 피덩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뭐지? 내가 잘못 봤나? 이러고서는 제가 이제 간호사 일을 했던 친구한테 내 증세가 이러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어느 병원을 가야 될까? 그랬더니 저한테 암 검사마다 암 검사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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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고 했는데 제가 보험이 하나도 없었어요. 애기 것만 들어 놓고 저는 보험이 한 개도 없어서 이제 보험을 들었는데 그게 보험 든다고 바로 보장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검사 안 하신 거예요? 네. 아직은 안 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윤수 그때 뭐라고 안 했어요? 어 많이 울었어요. 윤수가 네. 일단 어 저한테 어 쉬라고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직 혼자 볼일을 못 닦을 나이잖아요. 그때는 근데 응가를 하고 저를 안 깨운 거예요. 거기다 혼자서 잘하고 저 잘하고 저를 깨울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30분을 앉아 있었던 거예요. 변기에는 어 자기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소리를 질러서라도 엄마를 깨우지 그랬더니 엄마 잘하고요 그래서 나 진짜 응 그때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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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빚 갖고 나면 난 그냥 민수하고만 아무 생각 안 하고 민수하고만 같이 있고 싶다. 왜냐하면 7살이 아이한테 중요한 시기인데 그렇죠. 이제 학교 갈 준비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제가 너무 일하고 돈 버는 것 때문에 바빠서 아이랑 같이 있어도 학습지를 시켜주거나 뭘 할 수가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 다 이제 해결하고 나서 민수하고 여행도 갔다 오고 근데 저는 제가 학습지 다 그 교보문고 가서 사가지고 민수한테 직접 과목마다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아요. 같이 이제 하루 한 시간씩 해가지고 지금은 그 열 손가락 열 개로 덧셈 뺄셈 다 하고 오 와우 한글 다 하고 그리스 로마시나를 읽고 예? 그리스 로마시나 그리스 로마시나 사달라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생이 보는 그리스 로마시나를 사서 줬어요. 네 그거를 보더니 저한테 엄마가 헤라였군요. 이러더니 아우 어떻게 진짜 잘하는 분이네 제가 민수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여자들한테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이러면 벌써 7살에 이러면 그러니까 아니 소통 가는 버스에서 두 명한테 동시에 고백해가지고 난리 났었어요. 벌써요? 아우 이야 두 명한테 다 결혼을 하자고 그런 거예요.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아우 그러면 그 친구들은 뭐라고 대답했어? 그랬더니 한 명은 이랬더라고 아우 아우 들어보니까 학교생활에서는 큰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진짜 사회성 정말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자기는 7살 친구들보다 초등학생 누나들이 자꾸 좋다는 거예요. 아우 그거는 좀 좀 말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속으로 네 유전인가? 아우 아우 누나 좋았는 것도 의전 인사가 있나봐 가르쳐 민수가 장래 희망이 생겼다고 유튜버 되고 싶은 건 아니죠? 아우 아니 치과의사 아우 저한테 계속 엄마 저는 치과의사가 돼서 엄마는 공짜로 치료해 줄 거예요 어머나 그런 얘기하고 자기는 반포에 병원 치과를 차리겠대요 왜 반포예요? 그쪽에 사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기가 다니는 치과하고 소아과 이름 앞에 반포라는 말이 들어가요 아우 그 치과랑 소아과에 항상 대기가 많으니까 자기도 기다렸다가 진료를 받으니까 상암이 많이 올 것 같다 이거죠 어머어머 이거 상상 그러니까 남다르고 이거 생각하는 게 또 너무 다른데요 아우 네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진짜 빚은 갚았고 그렇게 힘든 고비가 넘겼기 때문에 네 네 민수와 이렇게 보내는 시간 23년도에는 제가 좀 안정된 집으로 이사를 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사를 또 가서 애기하고 조금 더 편하게 그러니까 애기가 걱정 안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줘야죠 성격은 어떤 엄청 밝은 완전 말썽그러기 소통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남자 아이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학부모랑 모여서 말을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데 집에 와서 물어봤더니 절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무슨 걱정할까 봐 아니면 그 친구가 또 이렇게 선생님한테 혼날까 봐 그런 생각까지 가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꼬치꼬치 막 그렇게 물어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갔다 와서 가기 전에 얘기를 자주 진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자다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학교에 있던 일을 이렇게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만약에 문제가 되거나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보고 이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걱정은 많지 않겠지만 지금 행복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줄너리 써 있는데 줄너리 줄너리 자꾸 반짝이는 거예요? 글쎄요 어 뭐야 네 우리 PD 역량은 좀 발이 넓어가지고요 예 석유팅도 가능하고요 뭐 제작도 가능하고요 언제나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아 오늘 정말 어어 자주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았어 다시 한 번 박수 주고 싶어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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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